안녕하세요. 해보라미입니다. 아침입니다. 다행히도 날씨가 맑은 아침입니다. 나는 안마의자 쓰러 갈 거야. 필름용 복방에 들어가면 안마의자와 더불어 이런 게 보이는데요.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레코드구나. 그리고 저는 안마의자와 집을 보냈습니다. 다음은 데이지. 라면을 먹습니다. 해적을 해야죠. 라면을 먹습니다. 해적을 해야죠. 라면을 먹습니다. 외피를 하면 차는 하고 올라갈 수 있어. 해적을 하면 차는 하고 올라갈 수 있어. 라면을 먹습니다. 안 chain하게 먹습니다. 또 다른 길을 먹습니다. 다음은 데이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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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